다음은 듣기평가를 위한 시험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수험생은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 테이프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테이프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 듣기중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공연 시작하려면 아직 30분 정도 남았어요. 그러네요. 그럼 저기서 뭘 좀 먹을까요? 공연 시작하려면 아직 30분 정도 남았어요. 그러네요. 그럼 저기서 뭘 좀 먹을까요? 좋아요. 저도 배가 좀 고팠는데 잘됐네요. 불이 나가서 그러는데 전구 좀 갈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이 의자 좀 잡아줄래요? 그래요. 그럼 이 의자 좀 잡아줄래요? 네. 그럴게요. 조심해서 하세요. 네. 그럴게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3번. 휴가는 잘 다녀왔어요? 네. 잘 쉬었어요. 오랜만에 여행도 다녀오고요. 그동안 회사에 아무 일 없었죠? 다시 들으십시오. 휴가는 잘 다녀왔어요? 네. 잘 쉬었어요. 오랜만에 여행도 다녀오고요. 그동안 회사에 아무 일 없었죠? 어디 가는 길이야? 정문 앞에서 점심 약속이 있어서 민수 선배 만나기로 했거든.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 가는 길이야? 정문 앞에서 점심 약속이 있어서 민수 선배 만나기로 했거든. 5번. 5번. 정말 이상하네. 민아 씨, 책상 위에 있던 제 사전 못 봤어요? 아, 그 사전요? 어제 민수 씨한테 빌려줬잖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정말 이상하네. 민아 씨, 책상 위에 있던 제 사전 못 봤어요? 아, 그 사전요? 어제 민수 씨한테 빌려줬잖아요. 저 보일러를 켜놔도 따뜻해지지가 않아서요. 저 보일러를 켜놔도 따뜻해지지가 않아서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저 보일러를 켜놔도 따뜻해지지가 않아서요. 지난번에 고쳤는데 또 그러네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네, 어제 샀는데 정말 가볍고 좋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와, 정말 가볍네요. 저도 다음에는 이런 걸로 사야겠어요. 제 노트북은 무거워서 오래 들고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노트북 새로 샀어요? 네, 어제 샀는데 정말 가볍고 좋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와, 정말 가볍네요. 저도 다음에는 이런 걸로 사야겠어요. 제 노트북은 무거워서 오래 들고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8번 평소에 아이와 어떻게 대화하시나요? 부모는 아이가 자기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부모와의 대화에 익숙한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고 사회성도 좋아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평소에 아이와 어떻게 대화하시나요? 부모는 아이의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와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부모와의 대화에 익숙한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고 사회성도 좋아집니다. 9번 벽 전체가 유리로 된 건물을 본 적 있을 겁니다. 특히 공항, 기차역 등의 공공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엔 일반 건물도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 건물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외관이 아름답고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해 건물의 개성을 드러내기 쉽기 때문인데요. 또한 콘크리트 건물보다 공사 기간이 짧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벽 전체가 유리로 된 건물을 본 적 있을 겁니다. 특히 공항, 기차역 등의 공공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엔 일반 건물도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 건물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외관이 아름답고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해 건물의 개성을 드러내기 쉽기 때문인데요. 또한 콘크리트 건물보다 공사 기간이 짧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10번 요즘 친환경 제품인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는 버스가 많은데요. 버스 운행 중 재생 타이어가 폭발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재생 타이어 사용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버스의 안전점검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사고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친환경 제품인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는 버스가 많은데요. 버스 운행 중 재생 타이어가 폭발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재생 타이어 사용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버스의 안전점검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사고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11번 어제 감정 로봇에 대한 뉴스 봤어? 응. 사실 난 로봇 전시장에서 직접 본 적이 있거든.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꽃도 전해주고 눈동자를 움직여서 사람하고 눈도 맞추고 게다가 앞사람이 슬픈 표정을 지으면 자기도 똑같은 표정을 짓더라고. 난 로봇이 기분에 따라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게 제일 신기했어.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감정 로봇에 대한 뉴스 봤어? 응. 사실 난 로봇 전시장에서 직접 본 적이 있거든.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꽃도 전해주고 눈동자를 움직여서 사람하고 눈도 맞추고 게다가 앞사람이 슬픈 표정을 지으면 자기도 똑같은 표정을 짓더라고. 난 로봇이 기분에 따라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게 제일 신기했어. 12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내일부터 2주간 3층 자료실의 내부벽 수리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이 예상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자료실뿐만 아니라 3층 전 구역의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자료실의 자료들과 컴퓨터는 5층 대강당으로 옮겨두었으니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분은 그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내 말씀 드립니다. 내일부터 2주간 3층 자료실의 내부벽 수리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이 예상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자료실뿐만 아니라 3층 전 구역의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자료실의 자료들과 컴퓨터는 5층 대강당으로 옮겨두었으니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분은 그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의 자료실의 내부 13번 육상선수는 종목에 따라 경기 전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다른데요. 마라톤을 하는 장거리 선수들은 열량이 높은 음식을 충분히 먹어 몸속에 에너지를 만들어둡니다. 그래야 끝까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100미터 달리기와 같이 단거리를 뛰는 선수들은 경기가 다가올수록 호흡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요. 일정한 거리를 숨을 쉬지 않고 달리면서 짧은 시간에 강한 힘을 내는 연습을 합니다. 육상선수는 종목에 따라 경기 전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다른데요. 마라톤을 하는 장거리 선수들은 열량이 높은 음식을 충분히 먹어 몸속에 에너지를 만들어둡니다. 그래야 끝까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100미터 달리기와 같이 단거리를 뛰는 선수들은 경기가 다가올수록 호흡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요. 일정한 거리를 숨을 쉬지 않고 달리면서 짧은 시간에 강한 힘을 내는 연습을 합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4번 축제 기간이라 학교 안이 정말 복잡하네요. 그러게요. 여기저기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행사 때마다 학교 안에서 장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지나다니는데도 불편하고 축제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돈 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래요. 다시 들으십시오. 축제 기간이라 학교 안이 정말 복잡하네요. 그러게요. 여기저기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행사 때마다 학교 안에서 장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지나다니는데도 불편하고 축제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돈 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래요. 15번 어제 연극 보았다며? 그 연극 재미있다고 해서 나도 주말에 보러 갈까 하는데 그래? 난 별로였어. 연극 중간에 관객을 무대로 나오라고 할 때가 많았거든. 그때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 게다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때는 연극의 흐름도 끊기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연극은 집중도 잘 안 되고 부담스럽기만 해.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연극 보았다며? 그 연극 재미있다고 해서 나도 주말에 보러 갈까 하는데. 그래? 난 별로였어. 연극 중간에 관객을 무대로 나오라고 할 때가 많았거든. 그때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 게다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때는 연극의 흐름도 끊기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연극은 집중도 잘 안 되고 부담스럽기만 해. 16번 회사 그만두고 대학원 입학 준비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건 너무 늦지 않아요? 늦긴 했죠.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어릴 때부터 건축일을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회사 그만두고 대학원 입학 준비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건 너무 늦지 않아요? 늦긴 했죠.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어릴 때부터 건축일을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요. 17번 어휴, 이 프린터는 잉크가 왜 이렇게 비싼 거죠? 맞아요. 저도 그 제품 쓰는데 잉크 살 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잉크 몇 번 더 사면 프린터를 새로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나가겠어요. 진짜 그래요. 전 집에서 전동 칫솔을 쓰고 있는데 전동 칫솔보다 칫솔모 바꾸는데 돈이 더 들더라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다음에는 이런 부분까지 잘 따져봐야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휴, 이 프린터는 잉크가 왜 이렇게 비싼 거죠? 맞아요. 저도 그 제품 쓰는데 잉크 살 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잉크 몇 번 더 사면 프린터를 새로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나가겠어요. 진짜 그래요. 전 집에서 전동 칫솔을 쓰고 있는데 전동 칫솔보다 칫솔모 바꾸는데 돈이 더 들더라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다음에는 이런 부분까지 잘 따져봐야겠어요. 배화가 끝난 후에 남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8번 요즘은 운동하러 안 다녀? 지난달까진 계획 세운 대로 열심히 운동했는데 요즘엔 생각만큼 잘 안 되네. 그래? 그럼 말 나온 김에 테니스나 치러 갈까? 지금? 테니스 치러 가는 건 좋은데 운동화가 기숙사에 있어. 그럼 20분 후에 그럼 20분 후에 여기서 만나자. 그래, 알았어.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은 운동하러 안 다녀? 지난달까진 계획 세운 대로 열심히 운동했는데 요즘엔 생각만큼 잘 안 되네. 그래? 그럼 말 나온 김에 테니스나 치러 갈까? 테니스 치러 가는 건 좋은데 운동화가 기숙사에 있어. 그럼 20분 후에 여기서 만나자. 그래, 알았어. 19번 수미 씨가 언제 간다고 했지요? 28일이요. 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우리 송별 파티라도 하는 게 어때요? 좋아요. 파티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연말이라 서둘러야 돼요. 그건 제가 지금 알아볼게요. 그런데 수미 씨한테 시간이 되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한창 바쁠 텐데. 좀 있다가 제가 수미 씨 만날 거니까 그때 물어볼게요. 네, 그러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가 언제 간다고 했지요? 28일이요. 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우리 송별 파티라도 하는 게 어때요? 좋아요. 파티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연말이라 서둘러야 돼요. 그건 제가 지금 알아볼게요. 그런데 수미 씨한테 시간이 되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한창 바쁠 텐데. 좀 있다가 제가 수미 씨 만날 거니까 그때 물어볼게요. 네, 그러세요. 민수 씨, 이번 행사요. 몇 개국에서 몇 명이나 참가하죠? 총 12개국 35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항공료부터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항공료 지급할 때 참가자들이 내야 하는 서류가 뭔지 안내하는 메일도 보내고요. 중요한 행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 이전 자료도 잘 살펴보세요. 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이번 행사요. 몇 개국에서 몇 명이나 참가하죠? 총 12개국 35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항공료부터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항공료 지급할 때 참가자들이 내야 하는 서류가 뭔지 안내하는 메일도 보내고요. 중요한 행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 이전 자료도 잘 살펴보세요. 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음식 겨루기라는 작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김성호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음식 겨루기는 요리 대결을 하는 요리사들의 얘기인데요. 선생님, 이 작품을 만드시면서 어떤 점이 힘드셨나요? 사실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전국에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일상에서 맛볼 수 없는 요리들을 직접 찾아내야 했으니까요. 국내 유명한 요리사들을 찾아가 봤지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었거든요. 또 요리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야 해서 제가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고 수십 번씩 먹어도 봤어요. 그림으로 그 맛이 표현될 때까지요. 그런 과정들이 조금 힘들었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음식 겨루기라는 작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김성호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음식 겨루기는 요리 대결을 하는 요리사들의 얘기인데요. 선생님, 이 작품을 만드시면서 어떤 점이 힘드셨나요? 사실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전국에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일상에서 맛볼 수 없는 요리들을 직접 찾아내야 했으니까요. 국내 유명한 요리사들을 찾아가 봤지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었거든요. 또 요리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야 해서 제가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고 수십 번씩 먹어도 봤어요. 그림으로 그 맛이 표현될 때까지요. 그런 과정들이 조금 힘들었지요. 21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희 대안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식당 및 화장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문을 통해 조사했는데요. 고객 대부분은 달라진 휴게소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당 메뉴를 더 다양화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대별 입맛을 고려한 메뉴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휴게소 내 휴식 공간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희 대안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식당 및 화장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문을 통해 조사했는데요. 고객 대부분은 달라진 휴게소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당 메뉴를 더 다양화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대별 입맛을 고려한 메뉴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휴게소 내 휴식 공간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23번 24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과를 통해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언젠가 한 유명 백화점에서 반품된 상품을 되파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를 본 한 고객이 인터넷에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곧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죠. 그러자 백화점은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사과방송을 내보냈는데요. 사장이 직접 방송에 나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사과방송 뒤 해당 백화점의 매출이 14%나 올랐습니다. 솔직한 사과방송이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덮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한 사과를 해보십시오. 상대방에게 더 깊은 믿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과를 통해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언젠가 한 유명 백화점에서 반품된 상품을 되파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를 본 한 고객이 인터넷에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곧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죠. 그러자 백화점은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사과방송을 내보냈는데요. 사장이 직접 방송에 나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사과방송 뒤 해당 백화점의 매출이 14%나 올랐습니다. 솔직한 사과방송이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덮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한 사과를 해보십시오. 상대방에게 더 깊은 믿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25번 26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고등학생들은 방학만 되면 봉사활동할 곳을 찾느라고 애를 씁니다. 봉사활동 점수가 대학 입학 자료로 쓰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얻기 위해 억지로 하는 학생들이 많죠. 이런 봉사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 봉사라는 것을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수 때문에 시작하긴 했지만 봉사활동을 해보면서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고등학생 때 점수가 필요해서 양로원에 가서 봉사를 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고등학생들은 방학만 되면 봉사활동할 곳을 찾느라고 애를 씁니다. 봉사활동 점수가 대학 입학 자료로 쓰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얻기 위해 억지로 하는 학생들이 많죠. 이런 봉사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 봉사라는 것을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수 때문에 시작하긴 했지만 봉사활동을 해보면서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고등학생 때 점수가 필요해서 양로원에 가서 봉사를 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어요. 27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들어 라면 업체들 사이에서 덜 짠 라면을 만들자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진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의 과다 섭취가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면 업체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라면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을 최대 15%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나트륨의 양을 갑자기 확 줄이면 라면맛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서서히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면 업체들의 나트륨 줄이기 운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업체들의 이러한 발표가 신제품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라면 업체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트륨의 과다 섭취가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면 업체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라면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을 최대 15%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나트륨의 양을 갑자기 확 줄이면 라면맛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서서히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면 업체들의 나트륨 줄이기 운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업체들의 이러한 발표가 신제품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라면 업체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29번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